위정유목 위정유목 은 한비자 육반 육반 편에 나오는 말로 성취를 하는 것은 머리를 감는 것과 같다 는 뜻으로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여 야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작은 손실에 해당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빠지지만 그만큼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오듯이 정치라는 것이 사회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큰 이익을 위해서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큰 이익을 위해서는 리더의 균형 감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